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네, 민우군이 요즘 가장 핫한 뮤지컬 청각래 야채가게 일본 공연에 합류했다고 들었는데요. 극중 민우군은 밝고 사랑스러운 제주도 사나이 철진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오, 제주도 사나이. 두 번째 뮤지컬인 만큼 전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되고요. 민우가 출연하는 뮤지컬 청각래 야채가게 일본 공연은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도쿄 이케 부크로에서, 이케 부크로에 위치한 선샤인 극장에서 공연하니까 많이 많이 보러오세요. 민우군 화이팅! 제구 가이드 화이팅! 청각래 야채가게 화이팅!